안녕하세요. 10월 30일 시험 논란종결 광토의 갈리시 박현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아마 시험장 조건 자체가 조금 덜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애매한 것들 있죠. 그랬던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일단은 RC 같은 경우는 파트별 난이도를 보셨을 때 파트 5나 6은 무난했어요.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고 물론 개중에 어려운 것도 섞여있고 쉬운 것도 섞여있었기 때문에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븐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별 5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토익이 지금 바뀐지 총 딱 10번째 된 시험이었는데 10번 전체 파트 7 중에 가장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인 거는 세븐이 앞으로 설마 이렇게까지 계속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만 어휘랑 독해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신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도 동시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세부적인 걸 보시면은 파트 5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여러 9개 나올 정도면은 가장 많은 시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 보시면 품사가 제일 많았고 마지막으로 준동사까지 해서 골고루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굉장히 균등하게 여러 가지가 골고루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 보시면은요. 6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평균 4개가 나오거든요. 한 세트 하나씩. 5개가 나왔기 때문에 1개가 더 나왔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휘문제가 조금 줄었고 문장 삽입문제는 항상 고정으로 4개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고요. 그래서 파트 5랑 6을 합쳐서 봤을 때는 문법 문제가 조금 늘었다. 그래서 24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트 6에도 삽입문제가 지금 계속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문제. 즉 독해 쪽 파트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오래 해야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 파트 7. 파트 7 보시면은 이제 개수는 고정적인 거 아시죠? 단일 지문, 2중, 3중 지문. 단일 지문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반기 시험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메일과 또는 편지, 기사, 문자 대화문이 딱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다른 것도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겠지만은 이메일, 편지, 기사, 문자 대화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파트 5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부사 어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고를까? 이게 보기 되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시면은 요게 단어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comes to라는 말과 조합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말이 참석하다 또는 가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은 couldn't be here라 그래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래서 문법적으로 but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니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기에 이제 덧붙일 수 있는 부사를 고르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정답은 유저얼리가 됐어요. 유저얼리가 정답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유저얼리라고 하는 게 개념상 단순히 보통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의미까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얼리같이 정기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현재 시제 동사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보면 노멀리라던가 또는 티피컬리라던가 루틴리라던가 피리오디컬리 이런 단어들의 개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나 반복을 나타낸다. 그래서 현재 시제랑 같이 쓰인다는 거 우리 적중 특강 때 했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관련된 것까지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부사를 고를 때 단순히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동사 시제랑 짝꿍 고르는 것들 있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현재 시제와 함께 쓰는 부사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미래 시제 현재 완료 나머지 것들 이렇게 쫙 다 외워주시면 다음 11월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나오면 한 번 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in이라고 써있고 그 뒤에 forms라고 써있어요. 그럼 뭐 전치사 명사인데 포인트는 보기를 보시면은 아니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좀 화려해 보이니까. 그래서 전혀 풀어본지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원래는 빈칸 뒤에 forms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복수명사거든요. 그럼 복수명사랑 many가 어울리겠어요? much가 어울리겠어요? many가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many가 들어있는 건 냅두시고 much가 들어있는 쪽, much가 들어있는 쪽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복수명사니까. 그 다음이지 여러분은 as 아니면 so가 있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데 그 뒤로 가서 보시면 여기 as가 이미 나와있죠. 그래서 as, as 구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as가 있었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 many forms as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via email, 그 다음에 on paper가 나와있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전치사 같은 느낌이 나와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공부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a번 같은 거는 쉽게 왠지 고를 것도 같지만 여기 이렇게 2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뒤에 전치사가 나와야만 전치사가 되는 복합 전치사 같은 경우 그때 마지막 걸 빼가지고 부사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이 안 되는 이유는 해석이고 뭐걸 떠나서 문법적으로 전치사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죠. 즉 부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요. 지금 해석하시면 이런 거거든요. 이걸로 맞죠? 이걸로 지금 무언가를 지불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뒤에 보시면 on paper라고 나와있으니까 choose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둘 다 나와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뭐보다 뭐의 개념인 rather than이 정답이 되고요. 이것과 비슷한 논리가 뭐가 있냐면은 instead of라고 있어요. instead of. 이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를 쉽게 말해서 버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거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좋은 거, 뒤에는 나쁜 거.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논리를 보시면 독해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most.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 빈칸 앞에 most나 moho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 most나 moho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들어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most랑 moho가 품사가 무려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고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무시한다고 치면은 그 앞에 허라고 하는 한정사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qualitie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있는 이 한정사와 그 다음에 명사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긴 바로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형용사, able로 끝나는 거를 그냥 고르시면 되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울 수 있냐면 moho나 most가 나오면 일단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은 most가 나왔기 때문에 최상급인가? 라고 해서 a를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조금 운이 좋은 경우였고요. 왜냐하면 most 뒤에 부사가 정답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moho나 most가 나오면은 일단 무시하고 그 앞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보고 그 사이값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관련된 정보를 이제 보여드리게요. 자 보시면 토익에 나오는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급의 모양 보시면 아시죠? moho 형용사, 형용사, er, edge 형용사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를 보시면은 moho 형용사나 형용사, er은 den 쪽을 쓰는 반면에 edge 형용사는 edge의 짝꿍인 edge를 또 써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비교할 때 쓰는 말이고요. 최상급 같은 경우는 형용사랑 덜을 기본적으로 써주는 건데 이때 앞에 most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est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스펠링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보시면은 플러스 뒤에 아까처럼 den이나 edge를 쓰는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체를 말하려다 보니까 그것과 어울리는 in이나 of나 among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최상급 같은 경우는 여기 더가 들어간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꼭 더가 들어간 법은 없고요. 소유격 대명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더가 들어가지만 소유격 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다. 그렇죠? my, your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볼게요. 이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접속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도 저리고 뒤에도 저리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일단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확신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A번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고 그냥 A번은 딱 골라버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해석도 한번 해보면 Day have a meeting to attend니까 참석할 회의가 있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한 시간 일찍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어? 회의가 있으면 집에 못 가지 않나요? 그렇죠? 회의가 있으면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별도로 회의가 있지 않다면 또는 만약에 회의가 있지 않다면 직원들은 한 시간 일찍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unless가 된다는 거. unless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왜 어려워하시는 거냐면 unless를 보통 가정법이라고 아시긴 아시는데 정확한 의미가 if not인 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if가 아니고 if not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부정어가 없지만 부정어가 있는 것처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미팅이 있는 게 아니고 미팅이 없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만약이니까 만약 미팅이 없다면 미팅이 없으니까 한 시간 일찍 갈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unless가 정답이었던 문제.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빈칸 뒤에 이게 길지만 나름 명사예요. 명사 9라고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하나의 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전시살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나은 상태인데 전시살을 봤을 때 일단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디자인 쓰라고 해서 복수명사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자체가 힌트가 될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어몽 있죠? 어몽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어몽과 비슷한 것 중에 비트윈이라고 있죠? 비트윈. 비트윈이랑 어몽이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비트윈은 숫자 2의 개념이 오고 어몽은 숫자 3 이상 개념이 오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사이에 또는 뭐뭐 중에서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복수명에서 나왔다는 게 어몽에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 전시살을 봤을 때 위딩 같은 경우는 뭐뭐 이내의 의미인데 이게 보시면 기간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딩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오버 같은 경우는 뭐뭐 보다의 의미도 있고 뭐뭐를 넘어서 얼마나 오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할 수가 있고 언더 같은 경우는 뭐뭐 아래의 의미도 있고 뭐뭐에 따라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상 보셔도 어몽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석한다고 하면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들 중에 이 사람의 이 클로딩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클로딩이 지금 보시면 북과 설명 보시면 새로운 가을 패션 컬렉션이니까 새로운 가을 옷이겠죠. 그래서 이 옷이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뭐 중에 뭐 그래서 어몽이라는 게 해석해 보시면 분수 개념이 되죠. 모분의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버 같은 경우 여러분이 헷갈리신 분들 왜 헷갈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prefer 선호하다. 선호할 때 우리가 a를 선호할 때 뒤에다가 to, b를 쓰거든요.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럴 때요. prefer 뒤에다가 a를 쓴 다음에 꼭 to를 쓰지 않더라도 then이나 뭐뭐보다 있죠? then이나 오버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어쩌면 여기서 오버 때문에 괜히 막 비교급 같으니까 최상급 나왔을 때 왠지 이렇게 막 비벼서 c를 골랐을 가능성도 있는데 오버 고르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고르시면 돼요. 뭔가 비교할 때 답이 그래서 어몽이 맞다는 거. 자, 둬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빈칸 앞에 proposal이라는 명사가 나와있고 빈칸 뒤에도 쭉 명사가 나와있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문장의 본동사가 will be open이죠. 이게 본동사. 그래서 동사가 저기 있는데 앞에 지금 주어가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큰 주어 덩어리인데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앞에도 명사고 뒤에도 명사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이 주어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 이미 동사가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두 개의 명사가 동시에 주어가 될 수는 없죠. 하나가 주어가 되면 다른 하나가 양보해서 나머지 하나를 꾸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일단 앞에 게 주어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뒤에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빈칸과 합쳐져서 사실상 이 덩어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에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영어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전치사. 두 번째는 투 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 I인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보기를 보셨을 때 여기 있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은 C밖에 없죠. 답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문법적으로 명사와 함께 단어가 섞였을 때 어떻게 수식어가 되는가. 즉 흔히 말해서 빈칸에 X로 둔다 그러면 X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이다. 라고 할 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인 걸 아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 이유가 최근에 대명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부정 대명사 문제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흔히 말해서 수일치 같은 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많이 고른부기 중 하나가 D라고 제가 들었어요. 왜 D를 많이 골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뒤에 보니까 복수 명사가 있으니까 D가 맞지 않냐. 왜냐하면 올하면 자고로 복수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 실제 정답에서 D번이 안 된 이유가 얘가 복수라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워즈 필름대에서 이 워즈 때문이에요. 워즈 가칭을 보시면 단수잖아요. 그래서 올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되느냐. 이치분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왔는데 화면 같이 보시면 자 보세요. 일단은 원이나 이치가 나오면 뒤에 복수가 와요. 그렇죠? 이거랑 그리고 올이나 most나 sum이 나와도 복수가 와요. 그러면은 마지막 줄을 빼고 보시면 이치원이나 원이치를 골라도 복수고 올을 골라도 복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가 다르냐. 뒤에 온 동사가 달라져요. 얘는 단수가 오지만 얘는 복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워즈 단수였던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복수명사가 맞지만 여기는 단수동사거든요. 그래서 복과 단의 흐름이기 때문에 올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복, 복이었으면 올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원이랑 이치가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원이랑 이치를 보면은 왠지 복수보단 단수 같고 그리고 복수를 썼으니까 왠지 복수 같은데 단수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흐름상 한 번 꺾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흐름상 한 번 꺾이는 거예요. 두 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을 두 번 주는 거죠. 그래서 윗줄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해보면은 올 모스트 썸은 복수면 복수지만 불가산이면 단수가 온다. 불가산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개념을 보지 않고 단수 개념을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최근에 유독 나오고 있는 대명사들이에요. 아시겠죠?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은요. 빈칸 앞에 팩토리스라는 명사가 있었고 빈칸 뒤에 디크리지가 나와 있는데 저게 조금 교묘한 거는 뭐냐면 디크리지가 동사이자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사로 본 학생들은 어? 이게 뭐지? 이래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명사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명사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거든요. 그럼 이게 복합명사냐? 그건 안 되죠. 해석상. 그래서 얘를 성공적으로 동사로 볼 수 있으시면 그 뒤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구도상 이런 거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동사와 목적어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럴 때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 들어가는 게 흔히 말해서 관계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시나 후나 위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수식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기본 논리죠.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연속으로 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이 아마 안 됐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A가 일단 되는 거고요.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오답을 고른 게 비번이었어요. 머스트, 조동사였는데 조동사를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고르시면 곤란한 이유는 여기다가 조동사를 넣어버리시면요. 조동사, 동사니까 이게 왠지 동사 같고 얘가 주어 같고 얘가 목적 같을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문장의 동사가 앞에 나와 있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동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동사가 이미 있는데 또 고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번이 안 됐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관련된 이론을 또 정리해보면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신토육으로 넘어오면서는 한 시험에 하나씩은 꼭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후주예요. 그래서 방금 덱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그냥 불안재단절이 오면 되는 거예요. 쿨하게. 그런데 후주 같은 경우는 명사를 하나 포함한 상태에서 불안재단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하나가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뒤에 SV가 올 수도 있고 그 뒤에 VO가 올 수도 있고 그 뒤에 송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상만 따지면 그 뒤에 자동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후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야무지게 딱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주는 명사 보실 때 후주랑 같이 그냥 세트로 보시면 돼요. 세트. 그래서 후주 명사를 하나로 보시고 후주 명사를 하나로 보듯이 that을 보시고 그리고 위치를 보시고 who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o, which, that, who주가 아니고 who, which, that, who주 명사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불안재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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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재단절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이번 문제 보시면 빈칸 앞에 이제 only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에게 왜 어려우냐면 사실 successful 이러면요. 이게 긍정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해석이 되는 부사도 긍정어가 나와요. 그렇죠? 뭐 totally successful이라든가 completely라든가 근데 보니까 어, 다 약간 부정어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only 때문이에요. only가 들어가면 해석이 다 제한적이죠. 그렇죠? 아무리 좋았던 것도 only가 들어가면 부정어가 되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나쁜 말 아니죠. 오히려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근데 보세요. 내 남자친구는 책 읽는 것만을 좋아한다. 이런 부정어처럼 들리죠. 그래서 only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부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only랑 어울리는 즉 only와 successful 사이에서 어울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marginal가 정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의미가 뭐냐면 조금이나 약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은 많이 한 게 아니고 오직 조그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해석해 보시면 뭐냐면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거의 확장 이 회사의 확장은 유럽 시장의 확장은 아마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약간의 성공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애매한 말이 완성된 그래서 아마 only를 못 보셔서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5가 되겠고요. 이제 6도 함께 보겠습니다. 6 이제 보시면은요. 일단은 요즘 6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라던가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삽입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도 마찬가지로 순서상 얘가 세 번째가 맞지만 삽입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근거가 그 빈칸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삽입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그냥 쭉쭉 푸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볼게요. 지금 이거 이 협회의 Education for All이라는 세미나 맞죠? 첫 세미나는 Will Take Place Take Place가 열리다는 거죠. 이 행사가 언제 열리냐면 3월 12일 자 파트 6 같은 경우는 지문 내에 날짜가 나오면 우리가 왼쪽 상단에 갔을 때 작성 날짜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시점을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바로 그렇죠. 어떤 게 과거인지 어떤 게 미래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성 날짜 대비 이 행사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필기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미래라는 거. 그래서 여기 Will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This Semina. 여기서 말하는 This Semina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여기서 말했던 Education for All Seminars 아니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가리키는 건데 보기를 보셨을 때 Upcoming이 있는 거죠. 그럼 답이 Upcoming이 되죠. 얘 의미가 뭐냐면 다가올. 그래서 Upcoming은 실제로 여기 있는 조동사인 Will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다가올이기 때문에 답이 Upcoming이 됐고요. 그 다음 좀 더 본다 그러면 이 세미나는 Will be given by 박사님이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박사님의 이력이 콤마 사이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Dr. Lusso 이 사람이죠. 빈칸 How Educational Institution Can Benefi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나 학교 교육기관이 어떻게 혜택을 맞죠?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이 지금 이 글 작성 날짜 대비 나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Will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해서 역시 Will이 있는 보기인 B번이나 D번이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차이점이 있다면 B번 같은 경우는 Wile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Will과 합초점은 뭐라 그러냐면 미래 완료라 그래요. 그렇죠? 미래 완료가 정답일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By the time과 같은 미래 시간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By tomorrow라던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가 정답이 되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이 닥터부터 여기 있는 Corses까지 보시면 시간 표현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B보다는 일반적인 D를 골라주면 되는 순간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볼 건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풀기로 했죠. 삽입 문제니까 마지막에 풀도록 하고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134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제를 좀 보면 닥터 루소는 패션의 열정적인 교육자다. So I encourage all of you.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라. 오버코스 물론 you should obtain 빈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옵테인이 슈트옵테인이니까 동사니까 여기 목저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기 구성을 보니까 아니 이게 뭔가 싶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구성이 이게 뭐 아예 관계사도 아니고 동명사도 아니고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기는 굉장히 좀 낯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처음 시험장 가신 분들한테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다소 엽기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문제는 간단하게 풀리는 게 그냥 동사니까 목적을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명사를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답이 D가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오브로 끝나느냐 그 이유는 뒤에 보시면 명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팔트먼트 헤드니까 쉽게 말하면 수장이나 매니저 운영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운영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 구성이 좀 어려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3번을 볼 건데요. 앞에 이런 말이 있었죠. 닥터 루소스의 렉처 이 사람의 렉처는 윌비드 온리 또 나왔죠. 온리 오직 하나다. 인 더 세미나 시리즈 시리즈는 복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상 해석상 복수 개념을 본다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닥터 루소의 렉처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어울릴 말은 무엇이냐인데 정답은 이게 있었던 A가 되죠. 그래서 디아더스가 들어가면 마치 레스트처럼 나머지 해석이 되죠. 나머지. 그래서 얘 하나는 이거지만 나머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합쳐서 시리즈가 되는 거죠. 이 논리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6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긴 하시되 생각보다 근거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해석하다가 잘 안 풀리면 앞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문장의 특정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매칭하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걸 찾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이제 어휘정리까지 보실게요. 자, 파트 6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would like to be pleased to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각각 하고 싶다 해서 좋다. 그 다음에 역시 접속 부사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험은 접속 부사가 사실은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비하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접속 부사까지 다 외워주시길 바라고 특히 like wise랑 other wise 같은 경우는 반이어 개념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을 가보겠습니다. 대망의 7이에요. 그죠? 바로 논란의 7. 어려웠었죠? 자, 일단 7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그날 좀 어려웠던 걸로 손꼽히는 그죠? 이메일. 즉, 단일 지문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3중 지문까지 가볼게요. 일단 이 지문 자체가 양이 좀 많은데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메일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날짜가 나와 있고요. 제목이 보시면 R이라고 써있으니까 답장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고 반박해 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답변해 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써있고요. 제목이 보시면 고유명사인데 상품명처럼 생겼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We appreciate. 다르게 말하면 thank죠. thank. 고맙다. You are informing us. 알려줘서 고맙다. 뭐를? problem을. 근데 이게 조금 그날의 7이 어렵던 이유가 뭐냐면 problem이라는 이 단어의 정서와 이 appreciate이라는 고맙다는 정서가 왠지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보통 고마우면 뭔가 초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쿨한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주면은 원래는 반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쿨하게 젠틀하게 인정을 약간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당신이 만난 마주친 문제니까 이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항상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말이죠. since the time when you purchase your product 당신이 그 물건을 구입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significant improvement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전 또는 개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제품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가 말을 했더니 얘네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어떻게든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원어브 디즈 원어브 디즈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앞에서 말했던 그 제품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Redesigned Units라고 나와 있죠.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뭔가 개선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Will be delivered to your home by next week. 여기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이 문제점을 얘기한 걸 보면 이미 이 사람이 이 기계를 사서 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보냈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걸 말하는 거죠. 원래 있던 거를 쓰다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더니 얘네가 이거를 개선해서 새로운 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거는 별로지만 새로 있던 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이요. 보내줄 거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ew Unit이라는 게 Allow You Take High Resolution Photo니까 이게 결국에는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계니까 아마 사진기 같은 거 캠코더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If you are still not satisfied니까 만족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너에게 머니백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환불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쿨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We have recently expanded our facilities. 토익에서 항상 이렇게 also가 나오거나 in addition이 나오면 중요한 거죠. 인 addition이나 얼소가 나오면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보통 그 뒤에 있는 근거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얘네가 지금 물건 개선 상품 개선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보시면은 자신들의 그 시스템 자체를 지금 좋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회사가 고객한테 보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안해 미안해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컴플레인을 어줄레스하고 있다. 어줄레스 뜻이 뭐죠? 연설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죠. 다루다. 처리하다. 그렇죠. 동의어가 딜윗이죠. 답이 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66번 보시면은요. 방금 보신 이 제품이 Most Likely 출원 문제죠. 어떤 물건일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사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카메라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어떤 게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솔루션으로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날 굉장히 핫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기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냥 오답을 골라놓고도 본인이 정답을 고른 줄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번 샌딩어 리플레이스먼트 아이템. 아까 왜 뭔가 새 거 좀 보낸다는 느낌 보셨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Not이라기보다는 Yes인 것 같아요. 보낸다고 했던 것 같고. B번 Providing a full refund. 이것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만족하지 못하면 저희가 환불해 줄게요. 제대로 말했으니까 B번도 Not이라기보다는 Ye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C 같은 경우는 Control Practice Quality를 체인징 했다는 얘기니까 지금 보시면은 품질, 품질 개선에 있어서 노력하는 게 있어서 단순히 노력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보완하고 그렇죠. 이렇게 확대했다 그랬으니까 C번도 Not이라기보다는 Yes인 것 같은데 D번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리피얼 서비스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게 A번과 D번이었거든요. 그래서 A번과 D번에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뜻과 리피얼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리피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진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는 개념이고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휴대폰 쓰다가 액정 깨졌는데 액정만 갈아주면 리피어라고 볼 수 있지만 액정 깨진 휴대폰을 새 걸로 바꿔주면 리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 개가 헷갈려서 A번 그러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Not Not은 답이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나왔던 삽입 문제인데요. 삽입 문제는 기본적으로 파트 7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 문제의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문장을 읽고서 앞에 어떤 게 있을지를 역으로 추론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We'll make sure 확신하고 싶다 확신할 것이다 확인할 것이다 That all of our workers are retrained and made aware 인식하게 할 거라는 얘기죠. Of the new procedure 그래서 새로운 절차나 새로운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훈련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앞문장이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게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트레인도 시킬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식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있는 번호 그 앞이 어디냐고 본다 그러면 지문에 갔을 때 자, 여기 보셨을 때 3번 앞에 보시면 여기 최초로 Revising our quality control process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다음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좀 늦어버린 게 그 다음 보시면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개선을 말한 거는 3번 부근이거든요. 답이 그래서 3번 즉, C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3중 지문 같이 볼 건데요. 3중 지문 보시면 일단 지문이 3개니까 내용부터 먼저 캐치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회사 있죠. 이 회사가 보시면은 Has been part of our town 우리 마을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I have often browsed through your shop admired quality 상당히 좋은 시작이야. 그래서 당신의 회사 또는 그 제품 좋아 나 좋아해 이런 말 하고 있고 좋다 그랬죠. Recently I decided to add 그러니까 add 했다는 얘기니까 buy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 있는 걸 보고서 샀어. 그 다음에 Since I only purchase collectibles in near perfect condition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태가 좋은 것만 산다는 얘기에요. 상태가 좋은 것만 사기 때문에 I made sure 아까 make sure 같은 거죠. 확인했다 확신한다. To read each item's description carefully. 그래서 자기는 원래 퀄리티가 좋은 것만 사니까 미리 확인을 좀 했다고 나와 있어요. 확인을 했고 However 여기 중요한 포인트 나오죠. upon receiving my order 내가 주문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I found that 여기 나오는 이 제품이 appears to have been broken 이래요. 아 화나겠죠. 맞죠? in half 그 다음에 fully glued 라고 써있으니까 풀 출시가 안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고컬을 원하는 거죠. 고컬 고컬을 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물건 상태가 아니다고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여기 쫙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이거 봤었죠. 이거 이거 아까 이 사람이 이거 산 거니까 이거 이게 지금 어디 나와있나 보시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걸 이 사람이 샀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실망한 거예요. 유유 실망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노트라고 써있는데요. 표를 보실 때 노트나 노티스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 모든 세일즈 모든 판매된 제품들은 아 파이널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꿔서 보시면 리펀드 환불이나 뭔지 아시겠죠. 리플레이스먼트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파이널이 나오면 기억하실 거는 리펀드랑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된다는 보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업체가 고객한테 이제 답장을 했어요. 답장을 할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처음부터 왠지 막 이게 쏘리 쏘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Please know that I should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All of our glassware는 is inspect carefully 우리가 분명히 검사했다고 나와있죠. 그 광고하기 전에 그 다음에 너가 말한 그거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너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뭐냐면 나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를 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어? 사과할 줄 알았더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될까 싸우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I understand that you may be upset 아마 화가 났을 걸로 알고 있어요. So I would like to refund 어? 어? 이건 의외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파이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좀 항변할 걸 항변을 했어요. 아 나도 억울해요. 분명히 검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상대방한테 환불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가 재밌는 건데 여기 있는 고위 명사 보시겠어요? 이거? 이거 재밌어요. 이게 왜 재미냐면 사실 아까 걔가 지적한 물건이 이거였잖아요. 그럼 사실 이걸 환불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불을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거. 그럼 실제 이거는 뭐냐면 얘가 환불해 줄 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격이 얘가 지금 화가 난 가격은 이 가격인데 환불해 줄 가격은 이 가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중고물품이다 보니까 새 거가 아니고 어차피 갖고 있는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해주기에는 자기도 좀 찝찝하니까 일종의 돈을 좀 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말고 이만큼 주겠다. 이게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폴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달튼의 레러 첫 번째 첫 번째 편지가 달튼의 레러죠. 그거의 목적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뒤에 보시면 To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condition of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답이 D가 되는 문제가 됐고요. 19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기를 봤더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워리하는 제품이 뭔지 기억나세요? 가서 볼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구입했는데 이게 별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딱 이것밖에 안 나와 있죠. 여기 밖에 그런데 표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타이틀이지만 얘가 거기에 대한 서브 타이틀이나 재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용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거랑 이제 같은 단어를 골라야 되니까 답이 D가 되는 거죠. 마블도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193번 보겠습니다. 인플라이라고 나오면 유추하는 문제죠. 출원 문제.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그 업체죠. 업체.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사람과는 반대죠. 반대. 고객과 업체. 그렇죠? 지금 항변하고 있던 그 업체에 대한 설명을 유출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Does not accept returns 이거 괜찮죠? 왜 괜찮아요? 마지막에 세일자 final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답은 A가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Does not sell rare antique online 온라인 누가 봐도 팔고 있었죠. 아까 온라인 광고를 본 거니까 심지어 그래서 B번은 말도 안 되고 C번 같은 경우 보시면 디스카운트 해준다 지역 주민에게 이런 말 한 적 없었고 D번 같은 경우 보시면 famous art collector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운영된다 그런 말 한 적 없으니까 안 되고 답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세일즈와 final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 한 문장으로 정답이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를 볼 때 노트라고 써있으면 이게 무조건 정답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노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두 번째 이메일에 대해서 어떤 게 언급됐습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A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소포가 말도 안 되죠. 도착을 했으니까 화가 난 거잖아. 이게 왜 깨졌어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A번 안 되고 B번 같은 경우는 will submit some documentation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거든요. 참고로 다큐멘테이션 에비던스죠. 증거 서류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가 항변하고 돈 준다고 그랬거든요. B번은 좀 멀리 간 것 같고 C번 같은 경우 보시면 달튼 will add additional item to an order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물건을 더 주문했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물론 실수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D번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겠죠. 얘네가 이그제에만 했다 item herself 이건 말 되죠.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억울했잖아요. 사장님이 내가 분명히 검사했는데 안 이상했는데 왜 난리예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D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5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how much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분명히 얘가 화가 난 거는 요건데 맞죠? 환불해 준다고 한 거는 요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환불받을 환불받을 게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있는 금액이 현재 보시면 55불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봤던 파트 7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 관련된 어휘 정리까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번에 동요 문제가 4개가 나왔어요. 동요 문제가 계속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그래도 다른 다른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파트 7의 동요 문제는 그래도 뭐 not bad 할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핸들의 동요가 매니징은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인프레이션이 아이디어인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인프레이션 하면 왠지 막 감명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감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생각이죠. 그래서 유효 문제 아이디어가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 같은 경우는 원래 입장의 의미도 있는데 입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명단의 의미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출품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브미션이 여기서 제출이 되는 건데 이 당시의 내용이 컨테스트에 무언가를 내는 거였기 때문에 출품작의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쉽게 될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개하다도 있고 그렇죠? 가리키다도 있고 참고하다도 있고 그래서 디렉트라는 단어도 아시겠지만 가리키다도 있고 보내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자우두 문제 같은 경우는 That's what I thought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지문에서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이야 그렇죠? 익스프레스 메일이죠. 벨어 옵션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거 익스프레스가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아 그 내 생각이었어 아 그럼 결국 그걸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I was worried day one going to come around 이게 뭔 소리야? going to come around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다가올 줄 다가올 줄 난 몰랐어 이런 얘기거든요. 될 줄 몰랐어 이런 의미인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드디어 허가증 받았어 이런 얘기였어요. 허가증 받았어 야 잘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허가증이 난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의도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이건 괜찮았고 동의어 문제도 네 개 중에는 그래도 한 두 개 정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괜찮았다 동의어 문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30일 시험에 관련된 RC 파트 5, 6시를 다 봤고요. 일단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 높았었기 때문에 좀 울적하실 수가 있어요. 날씨도 좀 춥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 시험이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으면 그 다음 11월 시험 난이도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지금처럼 공부를 어휘랑 도키 위주로 꾸준히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고등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음 다른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투갈시 방투갈시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